연중 제13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장 이원용 비토리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 내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재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비판하는 바리사이들에게 당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계획을 시작하실 때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고 장례를 지낸 뒤 종에게 아들 이사학의 아내가 될 여인을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종은 그 여인이 오지 않으려고 하면 아들 이사학을 고향으로 데려가야 되는지를 묻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아브라함은 잘라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후순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이 가난한 땅이므로 이사학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고대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인 우루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창조 이야기 에덴설화, 노아의 홍수, 욕기 등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은 수메르의 기원을 두고 있는 만큼 우루라는 도시 자체는 하느님과 가까운 도시였고 또 비옥한 상업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으로 고향을 떠나 정착하게 된 가난한 땅은 우루보다 훨씬 척박하며 많은 민족들이 모여 각자의 신을 섬기는 혼란스러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이런 가난한 땅에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후에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 등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결국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고 당신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하느님의 뜻은 편안히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모르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알게 해주시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멀리하는 바리사의 앞에서 죄인들을 보살피시는 모습도 바로 이런 하느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런 하느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끼리끼리가 아니라 부족하고 하느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장 이원용 빅토리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원용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